아 요거 참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동료 작가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웹소설 작가지만 웹툰을 좋아하고 언젠가 웹툰 스토리 작가도 도전해보고픈 애청자입니다. 저는 총 5질의 작품을 출간한 2년차 기성 작가인데요. 와 2년 동안 5질 최근 제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서 방황 중에 있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서 출간할 때마다 방어 기재로 잘 안될거야 라는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타격감이 크지 않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가 안될거라고 예상하는 식으로 데미지 관리를 해오신거죠. 그렇게 평소처럼 잘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던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말의 힘 때문인지 자기 효능감이 낮아져서 무언가 시작하고 도전하는게 기쁘지 않아졌습니다. 어차피 실패할거라는걸 알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작은 성출을 얻어보라고 하는데 성실연제, 완결, 새로운 키워드, 도전 등은 이미 여러번 해왔고 당연한 일이 돼서 성취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있는데 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출간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할까 싶은 생각에 계약 파기만 떠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글을 쓰는 목적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 뭐부터 해야할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몹시 익숙하고도 공감이 가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화로부터 철저하게 8년 가까이 만화로부터 철저하게 도망다녔던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데뷔를 해서 독자를 만나신지가 벌써 2년이 됐고 그 사이에 작품 5개를 완결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한번 제 생각에 공유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다른 업계도 비슷한데 슬프게도 그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좋아해서 시작한다는 게 웹툰계에 있는 우리들, 우리들, 크루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보면 좋아하는 것이 왜 직업이랑 연관이 돼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취미를 삼을 이유지 그게 직업이 될 이유는 아닌데 왜? 직업이라는 건 그 이상이 다른 종류의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했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초반 경력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한 번씩은 반드시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꼭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나 이거 왜 하고 앉아있냐? 진짜요. 좋아서 했을 때의 마음은 자연사한 지가 오래예요. 돈 받고 독자들을 상대로 마감을 하면서 평가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마음은 휘발됩니다. 반면에 해내야 되는 지점들, 검증받아야 되는 지점들 점점 더 많아지고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갑자기 현타 갔다 와요. 나 이거 왜 하고 앉아있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는 데뷔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극소수예요. 저는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무조건 1학년 1학기 첫 수업도 이걸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이걸 내가 왜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얼추 작은 답이라도 나오는데 그 답이 엄청 힘들 때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걸 굳이 왜 직업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을 대비하고 나서 어느 날 마감치다가 갑자기 하게 됩니다. 데미지가 훨씬 커요. 일단 지금 마감 중이신 거에 대해서 동료 작가로서 직업인으로서 제가 딱히 어떤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건 아시죠? 울면서 보통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그럼 응원할게요. 지금 마감 중이신 거 어떻게든 울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비정함에 대해 저는 응원만 드리겠습니다만 그 뒤를 보자고요. 그 뒤.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울면서 끝내든 뭘 하면서 끝내든 아무튼 되게 고통스럽게 어떻게든 끝내겠죠. 저는 사실 책임 없는 쾌락을 좀 누릴게요. 남일이니까 막 얘기해 볼게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빨리 그 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좀만 더 나가면 현타를 넘어서서 그 일을 증오하게 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럼 돈은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책임 없는 쾌락 누리겠다고. 돈을 벌어놔서 모아놨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잠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할 여건이 되는 분들이면 차라리 나아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최대한 빠르게 그 일로부터 도망치면서 당장 저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저를 일단 격리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재활했던 저의 만화 재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만화가가 되게 만들었던,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느끼게 해줬던 작품들을 봐야 되는데 당장 내가 마감을 잡고 있으면 만화를 보는 게 즐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웹소설로 데뷔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웹소설이 재밌어서 좋아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나 그냥 쓸 줄 아는데 이건 만만해 보여서 이런 식이었다면 이 말이 안 통하겠지만 만약에 재밌고 좋아해서 시작하신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얼추 공감 가실 거예요. 당장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컨텐츠를 인풋하고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만화로부터 도망쳤던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하나? 돈 벌리니까 하나? 독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하나? 아니면 남들이 못할 거 내가 뭔가를 주고 싶어서 했나? 아니면 저작품 같은 반응을 보고 싶어서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하면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할까요? 모든 기능을 한 번씩 껐다 키면서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업인으로서 나의 동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운동하고 자기관리해서 딱히 여기서 의미도 즐거움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해왔던 것이니까 기능인으로서 꾸준히 하자. 뭐 어떤 회사원이 즐거워 죽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다니겠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 실제로 계세요. 그럼 그게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 안에서 세세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되게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작업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난 뒤를 말씀드리는 거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건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어느 잠깐 일부러라도 글을 안 쓸 수 있는 안 써도 되는 안 써야만 하는 상황을 세팅하는 게 도움이 좀 됐던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슬럼프라는 말은 저는 참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슬럼프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상황들을 뭉뚱그려서 퉁치는 표현입니다. 동기가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과로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글을 안 쓰는 상황을 세팅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생각이 좀 많아지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가 동료 작가로서 해드릴 수 있는 신뢰되지 않는 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보를 창조할 수 있는 신뢰되지 않는 선이라고 slowing 해결해서ρα사람을 세팅해보자고 지사하는 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